소도섬 기관차들은 늘 열심히 일했어요. 기관차들은 여러가지 일을 하는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죠. 토마스, 난 오늘 고철 하치장에 갈거야. 뭐? 벌써? 에드워드, 너 그렇게 고물은 아니잖아. 토마스는 짓궂은 농담을 했어요. 고철 하치장엔 녹슨 기계와 못쓰게 된 차들이 가득했어요. 그런 것들은 조각조각 부서진 다음 철강공장으로 보내졌죠. 그럼 그 공장에서 녹여서 다시 강철로 만들었어요. 고물 하치장에서 에드워드는 놀라운 친구를 만났어요. 트레버란 견인차였죠. 안녕? 넌 고장나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았는데 여기 왜 온거니? 난 트레버야. 다음주면 나도 고철이 될거야. 그거 정말 안됐구나. 난 사실 새로 칠을 하고 잘 닦고 기름을 치면 새것처럼 될 수 있어. 근데 우리 주인님은 내가 구식이래. 에드워드는 마음이 아팠어요. 사람들은 나한테도 구식이래. 하지만 난 신경 안 써. 사장님께서 내가 쓸모가 많다고 하셨거든. 넌 무슨 일을 했니? 이 농장, 저 농장 다니면서 이 일 저 일을 했어. 옥수수를 거두기도 하고 통나무를 나르기도 했지. 아이들은 날 아주 좋아했어. 트레버는 눈을 감고 추억 속에 잠겼어요. 나도 아이들을 좋아했지. 에드워드는 역을 향해 출발했어요. 트레버를 폐차시킨다니 너무해. 정말 너무해. 트레버를 구해줘야지. 에드워드는 트레버를 구해줄만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. 하지만 트레버를 살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죠. 큰일이네. 어쩌면 좋지? 그래. 삐삐.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? 플랫폼에 트레버를 구해줄만한 사람이 있었어요. 안녕, 에드워드. 무슨 걱정이 있니? 기관사 에드워드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? 고철 하치장에 트레버랑 견인차가 있는데 다음 주에 폐차 된답니다. 하지만 트레버는 아직 꽤 쓸만한 견인차죠. 트레버를 구해주세요. 나무도 나르고 아이들도 태워줄 수 있대요. 우선 트레버를 만나보고 결정하마. 주인이 트레버를 찾아왔어요. 트레버, 신부님이 오셔서 널 사실지도 모른다. 신부님이 정말 저를 사실까요? 내가 널 다시 깨끗하게 해주면 사실까요? 그날 저녁 신부님과 두 아이가 도착했어요. 트레버는 너무나 좋아서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돌아다녔어요. 트레버, 잘 달릴 수 있는지 한번 보여다오. 신부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. 덕분에 트레버를 싸게 잘 샀습니다. 트레버, 들었니? 신부님이 널 사셨다. 이제는 교회에 가서 살게 될 거야. 삐삐! 트레버는 기뻤어요. 트레버 집은 교회 과수원에 있어서 매일 에드워드를 볼 수 있게 됐어요. 새로 치를 한 트레버는 반들반들 이윤이 났죠. 트레버는 교회 일을 좋아했어요. 그 중에서도 교회 출제 때는 정말 즐거웠어요. 연료창고 위에 나무 의자를 달고 아이들을 태운 뒤 여기저기 돌아다녔거든요. 나중에 트레버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곤 했죠. 그리고 행복한 듯 속삭였어요. 난 아이들이 참 좋아. 트레버는 이윤이 났어요. 트레버는 이윤이 났어요. 트레버는 이윤이 났어요.